민들레 씨를 불자 우리는 랩였기에 두 그건 뭐야? 우와, 그건 민들레 씨잖아 예쁘다 나도, 나도 할래 그럼 어디 나도, 어딨을까? 우와, 찾았다! 정말? 프랭키는 뚜가 너무 부러웠어요 좋겠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어디, 어디 그렇지? 잠깐! 찾았다! 뭐? 진짜? 좋겠다! 쿠앙, 나도 밤만 불어보면 안 될까? 내가 불고 나무면 진짜 멋있다! 프랭키는 쿠앙마저 민들레쉬를 찾아서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나한테만 안 보이는 거야? 프랭키만 못 찾았네 조금만 있어봐 민들레쉬, 어디? 아무래도 이제 없나봐 다음에 찾자 조금만 배 안 고파? 밥 먹을 시간 다 됐는데 쿠앙 배고파 밥 먹자 잠깐만 겁봐 너도 배고프잖아 아, 아니야 거짓말 진짜야!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거 들었다 나나는 민들레쉬 불고 나는 못 풀었잖아 쿠앙은 남겨준 데 놓고 힘껏 다 불고 또 쿠앙 퐁은 아주 난처했어요 알았어 그럼 하나만 찾으면 들어가서 밥 먹는 거다 정말이라니까 고집됐니? 그럼 우리 더 멀리 가서 찾아보자 가자! 우와, 민들레쉬와 비슷하게 생긴 모카솜이네요 나와다 왜, 여기 어서 물어봐 고마워, 쿠앙 고마워, 쿠앙 뭐야, 이거 그냥 송지잖아 뭐야 어? 쿠앙이 이번엔 솜사탕을 만들고 있네요 응 그냥 불어봐 우와, 나 불어도 돼? 보 보 보 보 하하하하 뭐야 맛있다 맛있어? 솜사탕이다 솜사탕? 뭐, 봐봐 불행기 불행기 됐어! 이제 안 속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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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진짜야 되게 꺼 정말? 거짓말 그런 불행기 직접 따봐 어? 직접 따라고? 어? 얼른 불고 봐 봐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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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건 진짜 민들레씨 빨리 떠 빨리 떠 이건 그냥 풀어야지 후 후 후 후 하하하하 뭐하는 거야 간지럽잖아 후 거기서 감을 안가 위험 다시 찾아 됐어 이제 납니다 이리 안아 우와, 거기서 우와, 굉장하다! 우와, 이번엔 진짜로! 그래, 어서 불어봐, 프랭키! 고마워! 또, 또 불래! 나도 불러야지! 얘들아, 밤부터 먹고 와서 불자! 하나만, 하나만 더 불러! 아유, 정말요! 오늘은 자연이 준 선물로 재미있고 아름다운 하루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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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